또 올라오네 고등어 또 올라오네 여기 여기는 푸어 방파제 푸어 방파제 고등어 올라옵니다 이게 낮에도 올라오네 거기 봐라 엄청난 자궁 물고기대들 엄청나네 이거 전어 3살이 같기도 하고 응 그쵸 3살이 전어 전어 3살이 전어들 엄청나네 우와 저 앞에도 마찬가지 보이는지 모르겠네 와 저거는 3살이 전어들 엄청난 때입니다 우우 많다 우와 이제 북포방파제 외향에는 하꽁씨 하꽁씨 조사님들 하꽁씨는 아직 안보인다네요 오늘은 하꽁씨가 안보이고 고등어만 보인다네요 하꽁씨는 없는걸로 오늘은 없는걸로 내양고등어만 나옵니다 여기는 북포방파제는 내양고등어 외향에는 나오지않네요 날이 차가워서 그러나 왜 고등어만 보인다네 왜 나오지 자 우포방파제 하꽁씨는 오늘 없다 고등어는 계속 올라오네 고등어는 또 올라왔네요 고등어는 올라옵니다 고등어는 잘 올라오는데 고등어는 잘 올라오는데 고등어는 올라오는데 하꽁씨는 없습니다 이야 큰 고등어네 이야 크다 이 정도는 뭐 우와 크다 고등어 엄청난 고등어 크기네 우와 사이즈 정말 크다 이놈 우연함 우연함 어머나 어머나 고등어 크다 이건 엄청난 사이즈네 이야 크다 대구리 대구리 고등어 대구리 고등어 대구리 아 되게 많이 잡았는게 완전 시장급 고등어네 이런거는 뭐 뭐 이런거다 이런거다 시장꺼거든요 완전히 시장꺼거든요 이야 여기 한마리에 올라옵니다 낚싯대 확 새졌네 대물인데 이거 으아 올라왔다 여기는 원청리 원청리에 와 봤습니다 원청리 내려가는 입구 아 여기 원청 방파제 입구입니다 원청 방파제 입구 여기도 이제 합공치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가 조사님이 나가면서 안나온다네요 그래도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여기 합공치가 안나와가지고 다들 철수 하시네 합공치 안나온답니다 여기는 철수 나오지 않는답니다 여기는 없는걸로 이야 이거 뭐 여기 오니까 멋지게 오니까 별 시장꺼기 다있습니다 저거는 무슨거죠 아싸가오린디 장치가 저거 뭐고 장치에다가 가오리에다가 이야 뭐 이상한거 많이 잡았네 아싸가오린디 이거 또 나옵니다 아 저거 또 나옵니다 아 저거 또 나옵니다 아 저거 또 나옵니다 아 이거 뭐 이상한 고기인데 이거 장치 장치라 장치 이거랑 이거랑 잘나는거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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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가오리 아이가 가오리 가오리 그게 더 엄청 큰거 같네 아 아따 이거 가오리 가오리 이야 이거는 완전 가오리 사람처럼 얼굴처럼 아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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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가잼이 가잼이 노어라 가잼이 크다 사진망파재는 오늘 일요일 18일 화요일 철수하는 분위기 거기 말함이 터졌습니다 각도장의 무섭고 세게 불어서 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아 아가 아 아isa 비워하의 gasoline 쓸까지 즉 soci masks 입니다 아 집합파제는 까지 절 상급~~ 자 여기도 좀 살이 말 음 좋side 또 왔습니다 오후의 4 번째로 2살이 마을 조사 리에도 아다 뭐 뭐 사람들은 많은데 느낌은 아직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학꽁씨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상의도 계신데 학꽁씨가 올라오는 모습은 아직 안 보입니다 저 덩대 끝에서 어제는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안 보입니다 아직은 또 시간이 또 오후 3시 되어야 오후 3시 되어야 또 나온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또 기다려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학꽁씨가 보이진 않습니다 각방 하지마다 다 후포, 축산, 아진방파제, 원척방파제 다 거기가 지금 오늘은 한 군데도 보이는데 어렵습니다 후포방파제에서 보던 것만 나는 것만 보이고 아직은 시간이 현재 시간 2시가 다 돼가는데 안 나옵니다 도로 오시는 분들 나가시는 분들 현재는 안 나옵니다 자 이 며칠째 며칠째 파도가 이렇게 심하게 칩니다 심하게 치니까 학꽁씨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학꽁씨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방파제를 다 둘러보고 포인트를 둘러봤는데도 학꽁씨 나오는 데는 오늘 찾지는 못했습니다 예 고등어 나오는데 찾고 뭐 이렇게 했지만 오늘은 학꽁씨가 없는 지역 같습니다 없는 날 같습니다 오늘 오늘 학꽁씨가 없는 날 같아요 저 다음에는 구렁포 쪽으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